다른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그 소장님께서 고양이방을 청소를 안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소장님께서 그것도 어필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, 카스에다가 근데 원래 고양이방은 주꾸미 이모가 청소를 한 게 아닙니까? 매일 안 했어요. 그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데 매일 들어간 거 그 당시에 주꾸미는 아예 안 들어갔어요. 돌아가시고 저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것도 거짓말이 조금 섞였죠, 오바가. 제가 거기 팔을 있으면서 조금은 고양이방 청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고요. 애들 아플 때만 불렀어요. 뭐 외국은 내가 공기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게 고양이방에는 그러면 지금 현 소장님께서 청소를 도와주셨네요? 네. 소장님이 다 했어요. 다 했는데 다만 그 파바신 애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얘 다리 낮게 해줄게 언니 나한테 잠깐 보내라 보내라 그리고 억치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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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